우정노조가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집배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는데요.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호소합니다. 노조가 인력 충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시흥 백오신도시에서 일을 하는 강경구 집배원. 아파트와 상가 등 하루에 배송을 하는 장소만 1,200곳. 12시간가량 일을 할 만큼 업무량이 많아 힘에 부칩니다. 총 8명이 신도시 일대를 담당하는데 너무 바빠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점심을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. 본인들이 어떠한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연가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저희가 아파도 진짜 다리나 일을 하다가 다리를 삐걱했다거나 손을 삐걱했다거나 그랬을 때 진짜 뭐 경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나와요. 이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. 우정노조가 다음 달 9일 첫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규모 인력 충원, 노동시간 단축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 앞서 우정사업본부와 노조 간 마지막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, 결렬된 경우 예정대로 파업이 시작됩니다.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조정이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. 노조 측은 인력 2천 명을 늘리고 토요 근무제 폐지를 원하는 반면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본의 재정 상황이 악화돼 인건비 부담이 큰 데다 정부가 진행 중인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인력 충원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입니다. 사상 첫 우체국 파업이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, 우본이 방안을 마련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.